네, 리뷰 잘 살펴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연말 코스피 지수를 2800선, 2800 이상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선행 PBR 작년 말 저점인 0.78배에 근접한 0.83배 정도로 하락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내년 상장사들의 내년 EPS 증가율 54%로 반등을 하고 25년에는 20% 정도의 추가 상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방금 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주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 모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우선 AI 섹터 관련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엔비디아요? 그런데 실적은 좋게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지금 신고가를 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직도 무슨 반도체 바닥 타령이며 이게 무슨 장이 데드캡 바운스 얘기를 하고 있으면 최근에 들어서 유튜브나 방송에서 한두 명씩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폭락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약간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약간 반성을 하면서 해악적으로 넘어가면서 뭐 그랬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때 고점이 나오겠죠. 지금은 한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네, 실적 자체는 잘 나왔고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까지 엔비디아가 지금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쪽 이슈를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다 그냥 핑계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격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기술적 이격 조정을 하는데 그 기술적 이격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말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반도체 단기 고점론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적 얘기도 하는 건데 지금 그냥 여기서 조정을 받으더라도 더 그냥 기술적인 모습이 예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정고점을 돌파해놓고 예쁘게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올트만이 사단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향후 주가 더 오를 가능성이 돼서 시장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뭐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오픈 AI 관련돼서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올트만을 쫓아내고 성급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어차피 화는 그쪽이 다 하는 거고 오픈 AI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는 그냥 다 좋은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만 빼고 도망간 거죠. 지금 힘들어하는 건 인텔만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은 영혼의 짝꿍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뭐 더블 더블 닷컴 열풍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 카페가 뭔지도 몰랐어요. 카페로 나오라고 하길래 전 진짜 카페로 나가려고 했어요. 진짜 바보였죠. 애들이 다음 카페에서 모이자고 하길래 전 다음이라는 카페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바보였거든요. 그때 이제 더블 더블 닷컴 시대가 열리면서 인텔의 CPU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영혼의 짝꿍으로 지금까지 활약을 해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인텔은 지금 주가가 밑으로 완전 내려 땅굴을 파악하고 있고 이제서야 머리를 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신고가를 갔을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멈추지 않은 거죠. 인텔은 그냥 컴퓨터 CPU에서 멈춰있는 상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이런 새로운 수익원 그리고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버렸다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협력했다고 영혼이 협력을 해야 되나요? 인텔의 CPU가 불쌍하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봐줘야 되나요? 지금 뭐 퀄컴, 엔비디아, 애플 다 어떻게 됐죠? 인텔의 CPU를 대체하는 모바일에서 큰 이 AP 회사들이 CPU 시장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인텔의 CPU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퀄컴도 CPU로 만들고 엔비디아도 CPU로 만들고 애플은 따로 생태계를 활동하니까 나머지 진영에서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적용될 분야가 있는데 굳이 인텔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다른 쪽에 다 적용을 시키면서 다른 짝을 찾아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더욱더 몇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역사에서 신고가 간 거예요. 굳이 오픈 AI CEO라든가 아니면 현재 오픈 AI 직원분들이 이제 또 뛰쳐나와가지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쪽으로 다 마이크로소프트로 흘러갈 것 때문에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변화가 이 시대에 맞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찰나였다. 거기에 오픈 AI CEO가 합류한다는 소식이 또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샘 울트만 사단이 마이크로소프트 합류를 하면서 AI 개발에 박차를 다시 한번 가하면 AI 반도체 칩의 수요도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쪽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까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는 여기 매달려 가요.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가 없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 구글, 애플, 나아가 테슬라까지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픈 AI가 저렇게 균열이 갔는데 솔직히 오픈 AI 처음에 시작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좀 쎄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신생 스타트업이 크는 거를 대기업들이 눈 뜨고 못 봐요. 인력 빼가고 그걸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지금. 저렇게 흔들리는데 오픈 AI를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스톡옵션이든 뭐든 다 준 다음에 다 데려오고 있죠 핵심 인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저기 CEO를 데려갔는데 전직 CEO를. 핵심 인력들 지금 불을 켜고 지금 저기 늘 겁니다. 인력 저기 뭐 오퍼를 늘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누가 덕을 보느냐. 이 지금 AI에서는 경쟁이 상대가 꽤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테슬라까지. 전부 다 인공지능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한 7개 회사 정도 되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쓰는 두뇌는 딱 하나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리고 그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TSMC.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TSMC에 매달려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SK하이닉스가 거기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하나로 좁혀지게 될 겁니다. 사실 소장님께서 이렇게 단기적인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크게 연연하시지 않는 건 알지만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떨이라고 보십니까? 계속 순환매가 돌겠죠. 제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했는데 KC텍이랑 호미코까지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밸류체인이 계속해서 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밸류체인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밸류체인은 나와 있는데 그게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지금 지금 또 그걸 다시 처음부터 A부터 할 시간 없어요. VOD를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잖아요. 지금 또 말하면 전공정 지금 이미 다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전공정에서 어닐링 쪽에 강했던 거 그쵸? ALD에서 강했던 거 장비 봤죠? 그 다음에 후공정에서 리플로우에서 강했던 거 그랬더니 후공정 장비를 받아간 후공정 업체 두산테스나가 신고가를 갖죠? 하나 마이크론은 이전에 이미 신고가를 갖고요. 패키징 하나 마이크론 테스트 두산테스나죠. 그 다음에 뭐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더볼을 녹이는 리플로우 장비가 갔으니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다고 했어요? 그 초코볼로 했잖아요. 초코볼조차 빠져버린다고 했죠. 빵이랑 빵을 붙여버린다고 바로. 그 빵이랑 빵을 붙일 때 솔더볼이 없으니 그 거친 벼분을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KC 때까지 연마 기술을 가진 업체라던가 아니면 그걸 씻어주는 업체가 있죠. 제우스라던가 코미코가 세정을 하니까 이런 쪽까지 가버린 거죠. 근데 그게 SK 하이네스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갈까? 또 타임라인을 또 그려봐야죠. 그 다음에 그리는 타임라인은 뭐죠? 공정별로 왔으니 이제는 업태별로 가는 거죠. 뭐냐면 파운드리가 중심이 된 TSMC의 대만 생태계가 컸으니 삼성전자가 그걸 롤모델로 쫓아가고 있잖아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팸리스, 칩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이 분업화된 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된 겁니다. 오사트는 아까 두산테스나 갔죠. 물론 네페스라는 기업은 안 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전단에 팸리스, 칩리스 혹은 그 더 전단계 IP까지 그래서 칩스앤미디어랑 텔러칩스가 움직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ARM홀딩스라는 기업이 급등을 하니까요. 아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회사 우리나라의 설계 도구를 만든 회사는 없죠. 시놉시스 같은 회사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지금 매일경제에 이 PPT 자료를 저기 뭐 어떤 뭐를 만드는데 파워포인트가 필요할 거고 이 뒤에 이걸 만든다고 칩시다. 이 뒤에 배경을 배경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ARM이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제공하는 회사가 시놉시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구를 만드는 업체는 없고 IP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는 있죠. 물론 칩스앤미디어가 이 비디오 코덱 이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쪽이라서 약간은 지금 최첨단 쪽보다 밀려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X86 기반으로 해서 인텔이 커왔는데 PC 기반으로 모바일 기반에서 커온 애들은 다 ARM의 아이디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P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P가 뜨니까 우리나라도 그 수준의 IP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는 그냥 생각을 배워주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져가. 너네가 돈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놉시스라는 설계 도구를 갖고 만들고 그 다음에 펜리스가 설계도를 그려주고 설계도를 조금 가공해주는 칩리스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죠. 그거를 삼성의자 파운드리가 받아서 가공해서 혹은 끝까지 다 마무리 짓던가 테스트 패키지까지 하던가 아니면 하나 마이크론이나 두산 테스나까지 옮겨서 마무리를 하게 만드는 이 분업화가 이루어져야지만 TSMC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생체계를 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저기 앞단의 펜리스 IP까지 쳐서 IP도 펜리스니까요. 펜리스, 오사트가 지금 클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공정별로 후공정 장비, 전공정 장비가 원체 갔으니 이제는 IP나 오사트가 펜리스가 이런 쪽이 움직일 확률이 있는 것이고 어제 신호탄이 나왔다. 시청자분들께서 VOD 안 돌려보시고 지금 바로 하이라이트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세부 종목은 다 못 말했습니다. 아, 예. 그럼 종목도 말씀해주시죠. 아, 또 다시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침리스, 예, 지금 침셋 미디어, 텔레비스 아, 예, 예. 그, 네. 간단하게 그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말했죠. 어닐링에서, 레이저 어닐링에서 SK 하이닉스 향인 DIT가 삼성전자 향이 이오테크니스보다 강했던 거고 레이저 어닐링에서 그 다음에 고압수수 어닐링에서 예스티랑 HPSP가 있죠. 얘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주로 쓰였는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지금 진활될 가능성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도 더욱더 미세화되니까요. 그 다음에 예스티랑 특허 분쟁이 있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ALD라는 이 눈꽃 가루를 피자를 만드는데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토핑도 정말 얇게 풀어줘요. 그래서 그 ALD 기술 원자층 증착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 하이닉스 향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압도적으로 강했던 거고 삼성전자 향인 원잉 IPS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죠. 그 다음에 후공중에서는 리플로우 장비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메스 리플로우 이 공정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STI랑 PSK 홀딩스가 강했던 거고 STI가 원래 SK 하이닉스랑 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STI가 좀 더 강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가면 레이저 셀이나 프로텍 같이 레이저를 이용하는 장비도 확산될 여지가 있으니 걔네도 다크호스로 놓는 것이고 이렇게 장비 위주로 움직여서 부품 소재는 소외가 됐었는데 그쵸? ISC는 SKC가 인수한다고 해서 러버 소켓, 마지막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부품 업체인데 갔잖아요. 근데 리노 공업은 안 가다가 이제 뒤늦게 급등을 하는 거죠. 부품단까지 온 거죠. 지금 안 온 게 소재단이 안 온 거죠. 솔브레이나 한솔 케미칼이나 동진 세미켐처럼 무슨 용액이나 가스 만드는 업체까지는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와야 움직이는 약간 뒷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단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수익을 정확히 이 맥을 짚어가지고 크게 가져가신 분들은 너무 여유롭게 지금 뒤에 안 온 것들이 나눠 놓는 거죠. 지금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지금 이미 열고 한 한 2, 3주 가량 열고 한 이 종목에 들어가려고 딱 보면 과열권인데 과열권이라고 생각을 해도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안을 하고자 강제적인 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모니터에다가 아예 색연필로 칠해버린 다음에 거기에 넘어서면 아예 손을 대지 말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열권이 아닌 지금 앞으로 또 순서가 돌아올 소재단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요. 다음 저희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상풍력 쪽에서는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월스테드, 미국 사업이 좌추될 위기에 쳤다라고 하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풍력 사업하면은 이제 고금리, 고물가의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사면 초과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을 응원해야 됩니다. 투표권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미국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화라도 교민분들한테 걸어서 민주당 응원하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잖아요. 물론 트럼프 시절에 가장 해상풍력이나 이차전지나 태양광이 성장을 했는데 그거는 오바마 시절에 이미 행정적인 부분을 다 해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나와서 그렇게 떠들더라도 바꿀 수가 없었으나 만약에 4년을 더 집권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좌초는 못 시켜도 연기는 가능하죠. 미국 대통령이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조선보다 사이클이 길거든요. 수주에서 왕권까지 7, 8년이 걸려요. 이게 더 연기된다. 그러면은 주식에 투자하고 10살 이상 먹은 다음에 다시 그 주식을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대선 마지막 날 바이든 대통령이 누굴 데리고 나타났죠? 레이디 가가를 데리고 펜실베니아를 갔거든요. 맨 마지막 날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를 주력지로 공략을 했어요. 그 지역이 미국 민주당이 계속 당선되었던 것인데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그 전에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지역이 러스트벨트라고 완전 쇠락해서 다큐멘터리 몇 번 나왔죠. 그 지역 사람들 노동자들로서 굉장히 불을 노리고 이랬는데 지금 마약에 빠져 있어요. 그 지역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과거의 산업, 농업 이런 거를 키우려고 하고 바이든은 친환경으로 가는데 레이디 가가가 이 수아파세법의 반대론자가 아닌데 트럼프가 그걸 묶어버렸죠. 바이든이 하도 수아파세법이 반대하고 수아파세법이 땅에 넣고 물로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 환경오염이 된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바이든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반대하면 펜실베니아의 60만 수아파세법에 정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게 됩니다. 트럼프는 그걸 공략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친환경 파괴자고요. 바이든은 친환경 옹호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최소한 지금 뭐 이 차단지로 나가는 보조금, 태양강, 풍력 이런 건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거기다가 스코틀랜드에 자신의 소유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바로 앞에 해상풍력 블레이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소음이 시끄럽고 고래가 죽는다고 맨날 주장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마디 했어요. 오스테드에 대해서도. 지금 그 괴물은 오스테드를 괴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괴물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필요로 했고 결국 효과가 없었다. 이런 코멘트까지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 당선될 경우에는 친환경 쪽이 굉장히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해상풍력 섹터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인 코멘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의 섹터인 만큼 미부대에서는 대선 때까지 추이를 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개장전 체크리스트 함께해 주신 신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